이 몸을 살릴 방법은 몸 안에 남은 낙수의 기력을 쓰는 수밖에 없어 진 자네 딸의 몸을 살리기 위해 낙수의 모든 기력을 써버리지 않아 그분이 이 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낙수의 혼을 가둔 거였어 자네가 선택한 몰수는 비록 혼은 남았지만 기력도 지옥도 다 아는 거네 그런 거면 넌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어 나를 밝은 집으로 돌아가니 너는 여기서 와 배 다시 돌려서 있던 날에도 곱게 돌려보는 거야 그 아이 붕을 떠올리며 뵙은 colour 노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